난 슈아 정환 정환? 준? 정환 정환 와 나 진짜 의사를 하니까 얘들아 조슈아? 정환 와 정환이면 좋겠다 근데 진짜 정환이 의사는 너무 원우? 디에이 디에이? 버논인데 어? 심쭈? 버논이라고 준 준? 에스쿱스 준 아 준이라고? 준이가 치고 올라오고 있어 준! 그러면 한 번 더 통 준 마피아가 있다면 승권이야 준 아하하하